안녕하세요 한빛티비의 한빛입니다 네 오늘은 다이슨 청소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다이슨 청소기를 사고서 V10 이에요 저는 사고서 뭐 많이 청소를 하는데 딱히 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게 누르고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는거 떼면은 또 사용이 안되죠 그 점이 약간 불편한데요 그런거 말고는 없는데 그거는 근데 솔직히 배터리를 쓰고 싶을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구 뭐 나름 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충전시간은 대충 뭐 3시간 반 정도면 완충이 되죠 그런 점도 있구요 그 먼지 통을 비우는게 어 그것도 뭐 항상 그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한번 배워두시면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필터를 청소해야 되는거 그런거도 항상 있는 것이구요 음 근데 먼지통이 약간 뿌얘져서 닦아도 별로 몇번 사용하다 보면은 뭐 어떻게 닦아도 그냥 그런거 같은 느낌이 절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끊을때 일회용 장갑같은걸 꼭 써야된다는거 그런점 음 뭐 언청소기라던가 그런점은 있죠 네 이제 그러면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어 제 영상 잘 봐주시구요 또 구독과 시청이랑 후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죠 이렇게 청소기를 쓰다보면은 아무래도 어 한달에 한번은 필터를 청소해줘야지 다이슨 청소기가 오래갑니다 그럼 이제 필터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아 어 머리카락이 꽤 많아 가지고요 어 우선은 필터 청소를 하려면은 그럼은 아 필터를 분리해야 합니다. 필터를 여기에서 분리해주면 되는데요.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필터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필터가 이렇게 빠지죠. 여기 보시면 홈에 있잖아요.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빠지는거에요. 오른쪽으로 다시 틈으로 끼어지는거구요. 그럼 필터를 가지고서 화장실로 갑니다. 이제 가서 여기다가 물을 싹 부어주시고, 물을 부어주시고 아무래도 여기 수도꼭시 모양이 있죠. 물청소를 해주는거죠. 이 방향이니까 먼지 안으로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으로 물을 넣어주셔야 여기 먼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깥에 안으로 물을 넣어주셔야지 먼지가 확실히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씻으신 다음에 물로 씻으신 다음에 베란다에다가 딱 놔주시면은 24시간 말리시면은 그 다음에 말리고 나서 여기다가 다시 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아까 반대로 오른쪽으로 껴주시면 되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껴주시면은 필터 청소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